열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자기야, 오케이, 왔다. 오케이, 한 마리. 나이스. 멋있게, 멋있게. 나는 안 갈 수도 있다. 허지 형 히트했대. 오랜만에 히트했네. 낚시가 이런 건가요? 맞습니다. 아이고, 뭐 이거. 얘가 왜 안 나오려고 그래? 나올 거 빨리 나오지. 뭐야, 때깔 이거. 때깔이 좋아, 때깔이. 황금 조기다, 황금 조기. 때깔이 좋아. 황금 조기가 이런 건가요? 야, 이거. 세리머니. 야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유, 뭐 이거. 낚시가 이런 건가요? 아이고, 아이고. 아, 이놈 스트레스를 받았네. 10센치가 줄었어. 키가 쑥 들어왔네, 형이. 수축했어. 들어와. 황금 조기. 황금 조기다, 황금 조기. 번쩍번쩍하네. 진짜, 야. 야, 정말 도시 여부에 최적화되신 그런 어떤 감정 기복을 갖고 계시네요. 이정 선생님과 이경규 선배의 합성어원은 도시 여부에 최적화된 인공이라고 하십니다. 그렇지. 맞습니다, 맞고요. 새로운 악마의 탄생이다. 이제. 뉴 스타일의 악마가 하나. 배터리를 왜 가자고요, 이 상황에. 낚시가 이런 건가요? 아유. 니가 되나 간대 줘버리고 있어. 야, 이거 뭐. 니가 되나. 가게 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